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안전벨트 뭐야. 매주시려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니. 아이고, 매주. 안전벨트를 매세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오! 아이고, 매주. 매주 때 기다린 거야? 제가 매주 해야 하는 건데. 안전벨트가 좀 색깔이 좀 섹시하죠? 아, 이게 빨간색이라. 원희 씨가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. 어색해. 아, 그냥 집에서만 만나니까. 네네. 아니, 그냥. 바람도 쐴 겸. 어디로 가려고. 오, 데이트. 우와. 어디로 가려, 가려고요? 어디로 가는 곳일까? 궁금하네. 응. 무서워요? 아,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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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아니, 그러니까. 어디 가시지? 재밌겠다. 핸들을 내가 잡았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니들을 할게요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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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시니까 궁금하네. 아니, 그냥. 바람 쐬자는 거죠. 아니, 저는 예전에 그, 해 친구 보면. 네. 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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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까지 가면 안 돼요? 매일 스케줄 있어요? 아니, 그럼 스케줄은 안 돼요. 그냥 뭐 이렇게 꼭 밤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그런 거는 없죠? 오, 지금. 누가 기다린다든가 뭐. 오늘은 없습니다. 없죠? 오늘은 없어요. 밤에 제가 일이. 내일은 어때요? 내일은 어때요? 뭐. 대박이다. 단둘이 남자랑 여행하는 게 그렇게 막 자주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좀 굉장히. 아, 여행이었어요? 저는 나들인 줄 알았는데 여행을. 여행은. 나들이요? 아니, 여행은 그냥 어디 가서 완전히 그 하루를, 하루 이틀은 뭐 자고 오는 게 여행 아닌가요? 어허허허허허. 이건 나들이? 이거요. 자고 오면 안 돼요. 물쓰려, 물쓰려. 엄마야, 엄마야. 자고 오면 안 돼요. 물쓰려, 물쓰려. 물쓰려, 물쓰려, 물쓰려. 아, 맞아요. 오늘 세 번째죠? 네. 응. 화끈하다. 우와, 예! 달걀 마음에 뎥니다.